자 일단 녹화를 시작하구요. 쉬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십 배우고 이거 근데 이거 두개 배우면 이제 스킬은 끝나는거 아닌가 나머지 돈으로 그걸 사야돼 만화통 올라가는거 맞나? 지팡이 1200원씩이나 필요해? 너무 많이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와 나 들어와 자 날 때려. 날 때려 약한데 여기 말할 수 있을까? 오케이 이쪽은 나 쓸었고 아 시끄러 이거 옛날 버림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조작해 보고 싶어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책을 하나 더 사야되는건가? 그렇겠죠 느낌상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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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뭐야 안 아픈데? 쟤네들은 나만 아픈데 나만 아픈건데 그냥 난 검은송고서를 하나 더 사볼게요 아, 바로 와주는구나? 뭐야? 지워져? 하나 더 사면? 참나... 근데 레벨은 어떻게 올리라고? 일단 집이 10창이 났네요? 레벨 5 때 또 뭐 배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 이거. 천원? 흠...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군요. 천원, 천원. 집은 업그레이드 못하고. 근데 저거 부서지면 끝이잖아. 총 5개까지 배울 수가 있다고? 어, 저기 뭐가 있나본데? 어, 뭐야? 어, 뭐야? 어구, 존나 아파. 아, 잠깐만. 아우, 잠깐만. 아, 아픈데? 뭐 어떻게 깨라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뭐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세네요 아 내가 센데? 내가 공급이 좀 느려 내가 마흡사긴 한데 일단 컨트롤로 우리 타워를 좀 믿읍시다 어 용병 업그레이드 아 도망치기 있잖아 도망치기 아 뭐야 눌러줘야 되잖아 이거 좋다 잡았구만 이게 있어야 돼 네 일단 마법을 난사하기 위해서는 진행을 올려줍시다 용병 캠프가 있네요 음... 일단 얘네 업그레이드하면 시야가 찰려나? 아니 시야래 체력이 찰려나? 거기서 또 치는데? 아 그만 좀 말아 엠시가 100밖에 안 돼서 체력은 안 차네요 한마디로 저거 업그레이드 미친짓이다 아 좀 차네 총은 있는데? 아 세일은 자원이 있구나 따로 아 세일은 자원이 있구나 뭐야 뭐... 켈스도 또 발견했어요 일단 밑에 타워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아 미친 용갈리 새끼들 미친 용갈리 새끼들 미친 용갈리 새끼들 일단 진행을 좀 찍어주고 너무 많이 와 양심상 또 왔어 아 제발 흐르지 마 아 타워는 냅두자 양심상 우리 모두 양심있는 아이잖아 어? 아 이 타워를 좀 지켜야겠는데 수리공 없나? 수리공 어디서 안파나? 아 이거 마나 몇이야 아 잠깐만 이게 마나 물력이 아니었어? 시 어쩐지 마나가 안차더라 와 빡센데 이거 웨이브님의 상태가 가위 좋지가 않은데 가위 좋지가 않은데 네 타워는 하나가 있으면 돼 베넘 타워 아 돈 돈만 쌓여가는데 베넘 타워 오 레벨 10에 검은 송곳 오 베넘 수 있다 대상지역에 뭐야 뭐야 와 좋은데 캐릭터가 좀 구리 구리인 것 같애 얘 마나에서 엄청 센 애 아닌가 왕도 막 죽이는 그런 애 아닌가 여기서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지팡이 샀는데 지팡이가 뭐 변하고 있어요 아 죽일때마다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나? 설마 설마 그런 대단한 시스템인가 일단 난 마법사니까 로브를 삽시다 스킬 사용 유닛 타격 아 이게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고 어 업그레이드 되네요 내일요?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와이 공격 지금 상대한 시스템이 아 타워박살났고 아 타워 박살났고 아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아 주말에는 아무래도 10년이다 보니까 좀 상황이 안 됐어요 흐흐 그냥 정신없이 막기만 하면 되나? 어우 근데 이거 좋다 처음에 이거부터 샀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얼굴이 왜이러지? 이게 이게 끝이다 검은 속으로 아 하다보면 레벨업이 되는가? 알아서 어 게임 할만한데? 김하리는 뭐야? 어딨어? 뭐하는 애들 일단은 또 뭐 살게 있나? 이동 속도가 대폭 증가 고급 아이템은 업그레이드가 안되나보죠 초반부터 이렇게 털리면 나중에는 어쩌냐 어쩌냐 마이 플레이저 엔 베리굿 E 마이 플레이저 T 돈이 쌓였는데 아 아 쓸 수 있는게 없네 저 위에 폐어리는 뭐하는거지 본진수리 쿨타운 초기화 파괴 모든 능력치 아 아 아 아 아 뭔가 새로운 퀘스트를 또 받았나봐요 쓰이네 아 아 아 한번 사볼까요? 용병이나 사볼까요? 좀 비싼 용병을 사봐야될까 좀 비싼 용병 사봐야될까 라틸드를 사용가능합니다 라틸드가 뭔데? C8 무식하게 막 지능만 올리고있죠 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거죠 전투기술 내 이름이 제로스 제로스 것만 보면 되죠 흑마술 아하 가와브 플레이어 못 배우고 못 배우고 못 배우고 여기서 이것만 배울 수 있네 마나 곱하기 필요없어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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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로스 제로스 없네요 어 잠깐만 센데? 어 넌 아 좆밥 아 아 아 아닌데? 내가 약한데? 제로스 딜브랜드 메가브랜드 파이어볼 라틸드 어 이거 괜찮은거 같애 라틸드 쎄보여 근데 뭐 다섯개만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얘는 고유 마법만 배우면은 된거 같죠 어무성꽃 이게 최고인데 무식하게 지능방울 다섯개 그래도 막 텔레포트도 있어서 괜찮은데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돈만 쌓여가는데 뭐 할만한게 없어 뭐 할만한게 없어 방어력도 올라가고 있고 다음엔 힘좀 찍어야될거같애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딘가에는 조합템이 있을텐데 웨이브가 이딴식으로 막 몰려오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는게 없지 굿 굿 그 사항이 곱한 영달라 동시 젠ило 내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일이야 내 즐거움 훌륭한 것 아주 좋네 약간 옛날 버전이라 그런가? 도망은 못 쳐 뭔가 퀘스트를 자꾸 봤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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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가디스 일단 제거 아 여깄다 제르가디스 비수 이렇게 무식하게 지능만 올려도 되려나 근데 비수 오 괜찮겠지 이것도 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갔다가 딱 집 막을 때 이거를 타고 오는가 본데 일단 체력 좀 올릴까요 체력 좀 올리자 네 뭐 경험의 책 같은 것도 없나? 체력도 좀 올리고 그럼 내 사람들은 베베어진 것 같고 아주 좋네요 우리 사이버가 생기면 우리 사이버가 생기면 우리 사이버가 생기면 우리 사이버가 생기면 안녕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 사람들은 베베어진 것 같고 내 사람들은 베베어진 것 같고 마나를 올리면 올릴수록 데미지가 세지는건가? 그냥 마나만 소모한다는건가? 이거 두개는 고정 데미지군요 진짜 적은 레조어 어? 너다 이제 시작할 수 있어 훌륭해 내가 가장 잘할게 내가 할 수 있어 여기 폭발하나? 악마에 있는 일하는데 개조밥인데 훌륭해 훌륭해 뭐야 라인목도 있어 그니까 나 돌아다니다가 나 돌아다니다가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내 즐거움 훌륭해 내가 폭발을 타고 옵시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오네요 나의 폭발을 타고 나의 폭발을 타고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나의 폭발을 타고 나의 폭발을 타고 지금 레벨에서는 얘네들이 아무리 두들겨도 안 두들겨도 안 두들겨질 것 같은데 뭐야 왜 계속 와 나의 폭발을 타고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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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능 짱짱하게 찍고 아까 걔네들 거기 있는 애들 괜히 죽겠나? 아주 좋네 나의 폭발을 타고 나의 폭발을 타고 내가 캐슬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지 나왔다 필살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애니를 애니 위주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마 왜 뭐? 뭐하러? 비율이 어두운 병 뭐야? 그래 내가 막을 필요가 없어 얘네를 업그레이드로 하는거야 너 와우 있지 않냐? 대모나 크리스탈 화이어볼 화이어볼 넌 뭐있냐? 회복 트롤소환 징급해피 오 소환 소환 그래 내가 막을 필요가 없어 얘네를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얘네보고 막을 아 근데 왠지 불안해 너넨 여기에 홀드시켜 놓고 아 쉽네 이렇게 하는 게임인거 같은데 어 업그레이드 다 했다 요구사항 두기 이게 뭐야 나보다 잘 못하겠는데 더 포우스인가? 운명 높다 자 난 여행을 떠날게 너네 알아서 해 얘네를 잡아서 얘네들이 자꾸 나오는거 같아요 보스가 나온거 같은데 운명했을까? 아 안녕 3명은 어디갔니? 너네 3명을 너네 3명을 내 특별히 지져 알았어 잘 막아 나의 최종 내 최종 내 즐거움 내 즐거움 내 즐거움 내 즐거움 일로 먹어야지 요구사항 2기는 뭐야? 2기 2기로 들어가야지 되는건가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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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뭔데?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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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군요 그러면 일단 집을 갔다가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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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왜 이렇게 피야?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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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나도 이 피야 뭐야 얘네 개쎄 갑자기 2기 2기 1기 1기 3기 오우 너 죽겠다 너 죽겠다 어우 살았다 자 다 소원해 다 소원해 다 소원해 뭐 이상하네 나 왔어 전신수리 아직 한참 남아야지 뭔데? 뭔데 이 집과 아 뭔데? 나이스 자 이제 안 돼 아니 뭔데? 네 또 부활해? 괜찮아 아 그래봤자 좆밥 적밥 마나가 없다 적밥 맞긴한데, 마나가 없어요 뻔해 웨이브 몹이 더 강해진대요 알파야? 알파야? 쓰리파야? 주는 흡혈템 같은 건 없다 돈으로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레조가 고잉원 남살자 와룡왕의 수화 이 기술은 통하지 않는다 그냥 패 죽여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오! 별 달릴 게 없네 좋았어 아 뭐야 엔진을 올리고 엔진을 올리고 이것도 안 통해? 뭘 물리치래요 아... 용병이 최고위치다 용병님이 최고위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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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엔진을 올리고 난 여행을 떠났었는데 뭐 별 다를 게 없네요 여기가 두번째 아... 두번째 마을이구나 세번째, 네번째 뭐 이렇게 진행인 것 같은데 설마 이게 끝? What is the hold up 나한테 풀리고 적응하냐 섹시 Thirty-four 잠시만요. 너무 좋네요. 즐거웠어요. 안녕하십시오. plan? 생각해봐요. 기다려야 되나? plan? 회복. 공격 속도. 공격 속도. 뭐야? 이상한 애 왔다. 정글스래요. 그 뒤에는 이상한 애가 있어요. 완벽해. 뒤져야지. 이거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10단계가 되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오르는구만. 완벽해. 잠시만요. 안녕. 힘 좀 올려야겠다. 저 암살자는 도대체 뭐야? 미친거 아니야? 무시해도 되는거 같아요. 잠시만요. 얘들 뭐하지? 안 잡니? 어 50이 끝이네. 아무래도 소환물은. 소환물은. 다시 소환했을때 적용을 해요. 다시 소환했을때. 똑같은데? 이 게임이. 좀 많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이 게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고마워. 내가 너무. 쉽진 않을텐데. 보통 디펜스 맵이. 뭐 갈만한 데도 없고요. 이 맵 다 돌아갔는데 여기밖에 갈만한 데가 없어요. 이 게임이. 쇼. 사이라구. 마댄밖에 안통해? 그럴까. 쉽지 않다. 쉽지 않냐. 어떻게 믿을까. år을 알기 위해. 알폰. 빨리 움직일까. 잘한다. 끝났어. みたい다. bet. 이.. 이기라고 그러는거 보니까 아마 요..다른 맵으로 넘어가게 되나봐요? 일정 이상 깨면 그럼 타면 방법이 있잖아 스킵을 합시다 스킵 막 뭔가 대화를 해 내이버에서 게임 슬레이어즈 디펜스 대작이라고 엄청 꿀잼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뭐야 오 힐 해? 일로와 일로와 제 주위 가면은 롯 효과가 있네요 지팡이는 언제 265번을 쳐 장난빵 다 스킬 사용 다 스킬 사용이네 일단 신송의 장왕하고 오 이속 개빨라지는데 앤이 개쌍 스킵 막 뭔가 대화를 해 대화를 하는데 나에겐 보이지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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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만 쳐도 녹네 여행을 떠납시다 사전거리 무한이었어? 아 그럼 나 이거 필요가 없지 무슨일이야 뭐지? 뭐라.. 홀리로프 언제 홀리로프야? 이 정도 보스면 굉장히 센 보스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무섭지가 않냐 스턴, 두번째 스턴, 세번째 스턴, 다시 스턴, 다시 스턴 그리고 다시 스턴 부활하네요 이거 뭐지 5초 동안 정지, 디그 볼트 정지 스턴 다시 스턴 다시 스턴 그리고 다시 스턴 뭐야 어디갔어 다시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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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 볼트 다시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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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자나파와 동화한 복제 레조 제거 제거했잖아 또 나와? 니자와 리얼 레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일기 끈...가 끝...입니다 네? 쉬운 난이도가 진짜 쉬웠네 크으...이 얼마나 양심적인 맵입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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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이 남는 유즈맵도 처음인 것 같다 어...눈물 날려 그래 어... 어... 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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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디펜스 맵에서 쉬움을 고르면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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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겹군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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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